따박따박 수익나는 따박의 주식입니다. 자 우리 LS 일렉트릭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LS 일렉트릭 보압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0%대 보압인데 오늘 사실상 어때요? 시장이 좋았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 자체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압의 흐름 때문에 사실 실망하신 주주분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만약에 아직까지 LS 일렉트릭에 대한 희망이 있다. 나는 지금 투자를 확고하게 생각 잘하고 있다. 단지 최근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금 공포감 때문에 힘들 뿐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함께 다시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으로 전환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영상 끝까지도 시청을 해주시고 같이 한번 함께 투자를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꼭 한 번씩 막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고요. 자 이 LS 일렉트릭이 여러분들 지금 오늘 시장이 올랐음에도 못 올랐어요. 시장이 얼마나 많이 올랐냐? 여러분들은 코스피 시장 보시면 1.19%, 1.1%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지금 상승을 완전히 이끌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했던 주된 이유는 여러분들 결국에는 실적입니다. 실적이 지금 나름 잘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르고 있는 것. 동시에 이제 내일 곧 조만간 금리 인하 이슈가 있죠. 금리가 인하가 되는 이슈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수급이 시장으로 몰리게 될 테니까 지금 그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LS 일렉트릭은 그러면 왜 오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고만 있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 LS 일렉트릭의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시가총액이 보시는 것처럼 5.5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5.5조요. 자, 그러면 이 LS 일렉트릭의 영업, 분기 영업이익 얼마였어요? 얼추 1,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고 이것을 곱하기 4에서 1년으로 하면 1년에 약 4,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4,400억에서 멀티플로 한 10배 정도 하면 4.4조죠. 그러면 12배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시가총액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업이익 배수로 12배 정도를 했을 때 시가총액 나오는 거 어떻다? 이것은 여러분들 적정, 지금 현재 거의 적정평가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중요했던 게 바로 분기 영업이익이 정말로 중요했던 거예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2천억이 나왔지만 2천억 나오지 못하고 천억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여러분 이제 아닙니다. 적정평가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지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거는 진짜 힘든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신다면 사실상 어때요? 지금 이 부근 자체가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하락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건데 결국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금리가 인하하게 된다면 돈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 내지 적정평가 구간에 있는 LS 일렉트릭으로 돈이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이렇게 상승 양봉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상승 양봉 보여주고 떨어졌으니까 사실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물의 소화 과정, 그러니까 조정이 가파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 확실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바닥을 다지는 구간 플러스 시장이 본격적으로 업사이드로 올라가는 상황. 그리고 LS 일렉트릭은 사실 돈을 잘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공장 가동률 100%인 회사다. 거기다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요. 외국인들도 추가로 최근에 하락 구간에서 매수를 보여줬다는 게 중요합니다. 매도는 결국 누가 했어요? 기관 쪽에서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거는 차익실현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차익실현. 그런데 향후 전망으로 봤을 때, 중장기 전망으로 봤을 때 앞으로 AI 시대가 와서 전력 인프라가 아주 강하게 공급이 될 것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여러분 중장기 전망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매도하는 구간이 절대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금리 인하가 여러분들 파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돼요. 미국 연준은 9월부터 내년까지 총 6번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금리 인하가 된다면 당연히 여러분 유동성이 풍부해진다. 시장에 돈이 많아지게 된다. 그러면 이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되고요. 당연히 전기 전력 인프라 쪽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특히 여러분 중요한 게 이제 9월부터 내년까지긴 한데 이제 내일 모레 이제 8월에 본격적으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이 FOMC 회의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의 총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트리거 그러니까 방아쇠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방아쇠가 여러분들 한 번 딱 당겨졌을 때 주가가 떨어지던 주가가 한 번 이렇게 다시금 반등을 하면서 정고점까지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정말 그럴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똑같이 하락을 하다가 상승으로 돌아서는 움직임만 봐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LSD렉트릭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이때 고점 잡아드렸고 이때 저점 잡아드렸고 또 이때 잡아드렸습니다. 영업이 여러분들 천억대 나오자마자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매도 타점 안내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매수 타점이 남았죠. 매수 타점은 언제 나갈 수 있냐. 지금 이 지점에 매수를 해야 되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박이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LSD렉트릭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최근에 영업이익 발표, 실적 발표 나왔을 때 매도 타점 안내 바로 나갔고요. 지금 이제 매수 타점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변동성이 상당히 큰 구간이기 때문에 털릴 사람은 다 털렸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구간에 남들이 공포관에 질려 있을 때 결국 매수를 하는 사람이 그리고 어떤 타점에서 정확히 매수하는 사람이 또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태껏 계속해서 타점 안내 받으시는 분들 돈 많이 수익 많이 챙기고 계실 텐데 또 필요한 구독자분들은 또 저한테 타점 안내 받아보시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저한테 신청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시는 것처럼 010-9516-4935 제 번호로 저한테 LS라고 문자 한 통만 딱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부담 없이 무료니까 부담 없이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현재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의 구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많이 털려있다. 개인 투자들이 많이 털려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구간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LS 일렉트릭의 타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시면 당연히 돈을 버실 수 있는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같은 변동성에 잘 대응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LS 일렉트릭을 볼 때 이 시장 분석도 정말로 중요해요. 지금 이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려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 빠지는 기업들이 또 많이 빠지게 되고 올라가는 구간에 또다시 오르는 기업들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지금 현재 LS 일렉트릭은 명시의 상부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주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률도 어마무시했고요. 또 앞으로도 더 오를 수도 있는 여지 훨씬 많기 때문에 특히 지금 계속해서 기업이 잘 나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공장 가동률 100% 돌리고 있고 거기다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인수를 진행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지금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왔을 때 금리 인하 이슈가 왔을 때 LS 일렉트릭이 또 한 번 주도주가 강한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점을 정확히 잡고 가셔야 된다는 부분 바로 일주일 전에 잡는 거랑 오늘 잡는 거랑 다르듯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다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내용도 역시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